1. 패스 크릭 패스 크릭 네네 되요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패스 없어요 중도 없어요 패스도 없어요 패스 우리 지하 4명 간다 뭐야 기둥이 하나 하나 뻔하였다 형 이거 짧게 짧게도 없네 중빙 야 큰 적게 온다 중빙 다운빙 스페셜 보일 4명 스페셜 보일 형야 기둥맞냐 음 큰 적으로 가 음 큰 적 원래 지금 큰 적뾰 둘 상남은 개피 상남은 개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뭐야? 아..아..아..아..우리 뽀나요? 아..초보구나.. 형님 뭐해? 어? 아..내가 죽었으면 안되는데..아..우리뽀 믿음 내가..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. 미션 실패 오케이 성봉님 확인 아..내가 죽었으면 뭐해? 네.. 와 와 거기서 클럽하죠. 아군이 승리하였으며 패스! 패스했다! 킬 패스! 패스했어요! 제프가 나 죽빛 2개 시간 부탁해 아 필! 와 이겨내주고 아 개피! 중셋! 아 이거 아깝다 술탄이 개피 중셋이라고 형님들 중셋! 중셋! 아이스님! 중셋! 중셋! 하하! 나 이형님 정말? 중셋이 채팅을 안보시네 이쪽 이쪽 중차! 중차! 아이스님! 중차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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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! 럿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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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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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두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거 점프는 왜 하시는거야? 저거 확인하려고 하시는건가요? 아하하하하하 귀여우죠? 귀여우죠? 과연 두대형님을 1키를 할 것인가? 하앗! 하하하하 아하 이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왜 근데 나는 엔저부터 신기했어 왜 노태원 형님들은 수나를 들까? 거의 돌격을 안들고 수나를 많이 들거든 노태원님들은 수나를 많이 들어 노태원님들은 수나를 많이 들어 노태원님들은 왕년에 내가 좀 했어 진지하니까 그런가? 수나를 많이 알게 티스터랑 그래 여기 싹 뛰어야되 버크 했어요 아 뭐야 어 뭐야 와 이 고폭은 뭐야 이거 큰가야겠다 우리 셋이 큰가자 내가 팩빙 깔게요 형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하하하하하 화났어 화났어 채팅 막 쳐 각팩이 가능하나 저 우물 나갈게요 네 잡았어요 등난거 지하에 있고 있으나 각 발포가 나 다cious 구역 기준 정점 아 빼앗 아 흘라 흘라 끄 아 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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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ивают 아 이 멈축 아 뭐야? 뭐야? 와.. 띵 와.. 이거 지하야 죽인가? 미션 7 장난감 컷 라인 하나 더 있어 준 왔어 필 준 한거 컬 컷 아.. 띵! 중 띵! 중 띵! 지하 아군이 승리하셨음 이따가 남아야겠다 소원 산책 오물 중 띵 나왔다 중 띵 나 띵 공차 없고 오우 아..빙 아..빙이 안풀린다 2층 와..빙 몇개야? 빙 오진다.. 오우 오..검빵지 하하하하핳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4층 아..아우 아아… 아..빠른 패스하자 죽었네 폭우 빡세까지 오물..오물컷 오물 짜리 오물짜리 오물짜리 야 승민아 니 후방 해야되 승민아 포옥 어 니 살았다 어 중픽 난다 중픽 난다 중픽 난다 찔러야되 클라클라클라클라클라클라 나이스 클라 클라 둘클라 둘 하나 더 승민아 하나 더 짝이야? 아 지하구나 쏘리 쏘리 아니 아니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쏘리 기타 쏘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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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나요 보고싶어 아이고 어시 형 탄층 짧게 하나 짧게 하나 짧게 올라갔어 이치가 나 아 이제 나타났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크고 어시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지금 K2로 20킬 넘었습니다 아군이 좀 나왔다 이거 짝이다 설복할게요 설복 하나 아 다 봤는데 이치가 치워 점프 진출 이치 이치 이치가 이치가 미션 실버 미션 실버 에클리다 이거 큰이야 큰 큰 큰 네 큰 맞아요 형 각팔 삐 하나 우물이 삐 하나 뭐야 각팔 오일 컷 오일 컷 오일 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쿠폭 음 ND 코어 2 2 5 5 5 5 5 6 6